내일부터 본격적인 학교 개학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. 한평에선 마트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, 광주에선 콜센터발 집단 감염이 일주일 새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. 하나로마트 앞 간이 선별진료소에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. 마트의 판매 직원과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가족 등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동료 직원들과 손님 등이 긴급검사를 받고 있습니다. 이들 가족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, 한평에 준종합병원과 개인의원, 식당 등 3곳에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콜센터발 집단 감염이 일주일 새 이어지고 있는 광주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260여 명이 근무하는 콜센터 업체의 12층 사무실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. 특히 이 확진자는 능동 감시 기간의 마트와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. 광주시와 방역당국은 콜센터 업체가 입주한 빌딩의 위험도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폐쇄 범위와 기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